안녕하세요 나이트입니다. 제가 오늘은 잠수오래하기라는 영상을 찍어볼건데요. 자 바로 이렇게 물 받은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물을 받아놨는데요. 물을 꺼줄게요. 여기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. 이 정도는 빼주고요. 빼주고 자 잠수오래하기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각도를 딱 맞추고 이거 다 치워버려. 자 잘 보이시나요? 잘 보이신다면 다행이지만. 자 각도를 딱 맞추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잠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냥 할까? 코맛고 할까? 아 그냥 할게. 아 이거 코맛고 하고 싶다. 그리고 손을 그럼 더 왜이라도 딱 20초 버텼어요. 20초 저 원래 한 1분 버틸줄 알았는데 20초를 버텼어요 20초 밖에 못 버틴거죠 자 오늘 이렇게 물에서 올해의 잠수하기 영상 찍어봤는데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술차더라구요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물에 딱 들어가니까 잘 안되요 잠수가 일단 수경이 있다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스노우쿨은 사귀고 일단 수경이 있으면 눈을 보았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오히려 더 숨이 막혀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들어오는 나이트로 어...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영상 마칠게요 해볼까요 아멘